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주간이 어떠한 시간으로 지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여러분들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삶과 절대로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너희가 삶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조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주일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의 먹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하고 나의 보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하고 나의 즐기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그 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은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 바람을 다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대로에 없어서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그 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 바람을 다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대로에 없어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들 속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조 나의 친구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잔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나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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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나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의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의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의해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의해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의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해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 위해 사주셨네 내가 주의해 살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이렇게 목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을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 아니할 수 없고 그 주님을 위해 죽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주님을 위해 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도 주님 아시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아시죠? 시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위한 헌신의 고백을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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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순한 주간 또 내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던 그런 날 또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들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하나하나 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발걸음을 우리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힌 담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왠지 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뚫려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무엇일까 하나님 막힌 담을 제가 허물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위에 죽겠습니다 찬양으로는 우리가 이게 참 많이 고백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에게 막혀진 그런 장벽들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위에 죽겠습니다 주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찬양팀 찬양을 좀 같이 불러줄 때 여러분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길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 넘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conversations 내가 주 quiere 주겠습니다 내가 주endre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위를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위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위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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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의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기념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참 많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많은 고백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고백도 해보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내 교만함이 내 생각이 깨어져 내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힐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것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어놓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헌신보다 더 큰 은총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나가면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 초하루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애찬을 기념하며 우리들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그런 순환주간이 될 수 있도록 초하루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나오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제가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구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리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소 재직할 때였습니다 제가 연구소 재직할 때 대덕에 있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 와이프 동의 없이 먼저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국에 스탠포드에 가게 되었죠 그때 그 전에 제가 연구소 소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헌신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 다음에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을 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소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소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미국으로 가면 또 너 마음 변할지 모르는데 다시 또 이렇게 안전장치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사직 말고 그러면 휴직 처리해 줄게 휴직 처리하고 그리고 마음 변하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뭐 이렇게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저를 상당히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저가 분명히 마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실적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연구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제가 반응했던 것이 믿음에 반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곤 10장 39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목숨을 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님을 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각오를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연구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민 박사님 제가 이제 정말 최종의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휴직 처리하는 건 좋지만 휴직 처리하는 건 왠지 모르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개인 성격상 윷놀이 해도 뭐 개나 걸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도나 뭐 이런 거지 뭐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왠지 모르게 말이지 이거 뭐 그렇게 해서 이거 완전히 계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사직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제가 그런 거 해놓고 가면 뒤를 돌아볼까 봐 겁납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구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소장님이 상당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입을 한참 벌린 채 전혀 입을 다치를 못하시더구만요 그러나서 저는 이제 사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간 다음에 한 5년 뒤에 우리 연구소장이 제가 있는 선교지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그래서 저와 함께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선교사역지를 돌아보면서 교재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냥 원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분은 말이죠 미국의 리하이 대학의 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좀 얼리 리타이언 조기 은퇴를 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선교지에 좀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구소장 자리가 오파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 와서 소장 자리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내가 선교지가 아닌갑이요 한국인갑이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최하진이라는 놈은 젊은 놈이 말이죠 뭐 휴직 처리 해주겠다는 것까지도 사실은요 스탠포드 갈 때 그 뭐야 휴직 처리가 아니라 월급 그대로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다 대주기로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표를 했다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미쳤다 그랬죠 연구 직원들이 다 미쳤다 그랬죠 저는요 정말 연구소 나오면서요 얼마나 미쳤다는 요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사실 그들이 미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항구로 중국에서 좀 나오고 같이 교제하다가 항구로 돌아왔는데 제가 소식을 듣기에 이분이 연구소를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연구소장 자리를 때려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중국의 선교사 온 거예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유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그런 귀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물론 또 속으로는 또 물론 늙었지만 뭐 그랬더니 우리 소장 하시는 말씀 당신 보면서 참 젊은 사람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의 그런 용기와 결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반응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내가 정말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한국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오니까 선교사 자리를 다 때려치고 한국에 소장 자리를 하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그 연구소장님의 그 세 마디 말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이 말씀에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결단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오늘 밤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조직에 쓴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오병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오늘 역시 또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냥 주무셔도 괜찮은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생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Don't worry about your life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도 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설명들을 해나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쫓기는 인생 하나는 쫓는 인생이다 말이죠 쫓기는 인생은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요 쫓는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두려움에 쫓기는가 왜 우리가 두려움에 도망가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정말 근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러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조건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데서 이게 염려가 어디 사라집니까 어디 떠납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이것들이 다 마귀에 쫓아 사탄으로 통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저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찐득이와 같은 그런 습성이 바로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with God 하나님과 늘 함께 낮에도 함께 밤에도 함께 잠잘 때도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할 때는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빨개 벗어도 그것이 어떤 수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려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걱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You will be like God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장세기 3장 5절에 이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께서는 You will be with me You ar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탄이 You will be like God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에 아담과 하와가 뿅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줄 알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맞짱 뜨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더 손쉽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께서 그런데 결과는 뭐냐 첫 번째 그 인간에게 찾아온 그 교만의 쓰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찾아온 그 죄악의 결과는 자기 벗은 몸을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는 그런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장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와 하나님 낯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극과 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찾을 때 하나님의 낯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낯이 두렵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숨은지라 바로 이 동산나무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아주 안전한 지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Where is the safety, where is the security 보안과 안전과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In the absence of danger 위험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안전감이 찾아옵니까 Only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우리에게는 안전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아당과는 그것을 이제 망각하고 그리고 동산나무로 사이로 삼아서 그의 comfort zone, 안전지대로 향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요 안전지대로 향한 그런 인생이 우리의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 갈, 군대 안 가려고 나의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일찍 했어요 그것도 나의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나의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나의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스탬프도 가기로 했습니다 나의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주제들이 말이죠 나는 동산나무 찾기에 급급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무수히 많은 시편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I'm seeking your face I'm seeking your face I seek your face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전히 perfectly 100%, 100%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죄가 가운데 빠져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 받았고 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플러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결과들 그런 것들부터 다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수치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심들 다 날려버리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드럼 다 날려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동산나무 사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동산나무 사이 한번 오늘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어떤 경우는 와이프 좋은 와이프 아니면 빛깔나는 신랑 아니면 만나교회 같이 좋은 교회 와서 밥도 맛있겠다 비록 교회 와서 졸더라도 밥은 맛있게 먹자 동산나무 사이죠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밥은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그때만은 눈이 또릿또릿했습니다 정신이 아주 말짱말짱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쫓기는 인생으로부터 회복이 되면 이제 존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 존는 인생으로 하면 어떻게 어떻게 얻어지고 어떤 삶의 방식이 존는 인생이 될 것인가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84년부터 제 아내는 강남에 미술을 공부하고 강남에서 미술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재미난 거는 미술학원을 하기 전에 그 언니가 꿈을 꿨어요 돼지 한 마리가 새끼들을 낳았는데 뭐 무더기로 새끼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그 엄마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게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그 꿈 때문인지 몰라도 있겠지만 하여튼 강남 주변에 돈을 다 끌어모은다는 그런 소문이 파닥에 퍼졌어요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가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제 동산나무 사이였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 현대박화점 우대 고객이었어요 어느 날 연말을 되면 그 우대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딱 같더라고요 그것도 초창기에 현대박화점 그때 초창기에 생긴 거거든요 초창기부터 우대 고객이었어요 초창기부터 완전 쇼핑 중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덕의 연구소를 가면서 좀 쉬고 싶다 해서 미술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대덕에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러다가 제가 선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장세기 11장 32절 12장 1절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그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들이는 그런 삶을 적어도 1년 아니 2년 아니 3년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한 3년 선교사 다녀오면 어떨까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미쳤어요 당신 나가 You go I hear Are you crazy 이게 우리 와이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저 거창고등학교 전향창 교장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직업선택이 10개명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곳을 택해라 뭐 등등의 이런 직업선택이 10개명이에요 아니 이거 가지고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참 은혜가 되는데 저는요 그 1개명 2개명보다 제 9개명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9개명 제 9개명이 뭐냐면 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배우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마디 더 있더라고요 의심치 말고 가라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그 전영창 교장께서 얼마나 참 영적이었는지 그 당시에 거기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성 동무들 계시면 남편 동무들 계시면 성교사 가면 어떨까 한 번 아내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 마누라 와이프가 반대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 결사 반대하는 거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금 같이 오신 분은 한 번 커플들 예 서로 물어보네 저기 안경 예 예 이 아내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형제님 예 You come to Harbin China Okay Right now No delay 예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당장 오라오 안 오면 또 또 있지 북한에 가보니까요 북한에 몇 번 가봤어요 북한에 가보니까 참 재미난 슬로건이 있어요 편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구호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구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구호가 있는 거야 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누굽니까 당대표가 누굽니까 당의 수령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정일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너무 좋은 그런 구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거 우리의 슬로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결심하면 나는 뺀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반동 아니겠습니까 반동 크리스찬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반동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와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제 아내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버닝붓이 이 떨기나운 불꽃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버닝 앤 버닝 불타오르는 거 불타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선교 안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에 관련되는 자허슨 테일러 전기 언더우드 전기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사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옆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가 보면 거기에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웬걸 책도 안 읽도구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여보 내가 오늘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 기도하는데 당신이 너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서서히 겁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바꿔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셔서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He's not qualified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 남편 제대로 돌아오게 제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20여 년 전에 그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계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나에 대한 설계였는데 그때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요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럼 내가 요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지금 선교사가 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내가 아무리 뺀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셔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시고야 말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그럼 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나? 나도 고통 가운데 있나? 겁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하나님 내가 기쁘지 않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남편이 선교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벌받기 싫어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만 들어도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견결이 반대하고요 가사 파업하고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 얼마나 정말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또 미술한 사람들 얼마나 또 예술한 사람들 그 있잖아 상당히 센서티브한 그런 점들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더해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 방 바닥에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를 용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청사합니까 또 이제 가정부 데려다가 말이죠 가정부 청소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잘못하면 가정부 그 저 뭐야 싫은 소리를 가정부 얘기하고 아니 뭐 아니 청소를 하는데 그거 뭐 지평수가 켜면 얼마나 크다고 말이죠 그걸 그 자기가 해야지 아니면 날 시키든지 내가 돌새 아니에요 돌새 마당새 많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거 뭐랄까 생존 철학이지 그러고 나서 제가 연구소 사직하는 것까지 할 수 없이 동의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힘들었죠 왜? 스탠포드 가는데 미국 가는데 연구소에서 생활비까지 다 대준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갔다 오면요 저금통장이 이렇게 또 쌓여있는 거예요 우리 나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 세 채였지 계룡사에 땅 샀지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아파트 준 거 그대로 남아있지 그리고 미국 가는 생활비 그대로 다 주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포기하기 힘들었지 근데 내가 워낙 제가 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I'll never compromise with my wife 내가 마누라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그렇다고 내가 와려고 끌고 가고 당장 삼편을 해가지고 말이죠 따라와 내가 여필 종부라고 내가 가면 당신은 가는 거지 I'll take you to China 이건 구약 시대예요 이건 구약 시대 그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갔을 때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갔다 He took his wife Sara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 뭐냐? 사라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말이죠 따라가선 절대 안 돼 여러분들 저 애인 동무들 말이죠 그 뭐죠? 애인 동무 우리 중국에서는 애인 동무라고 하는데 서로 남편과 부부 살을 애인 동무 여하튼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먼저 가겠다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함께 간 부부가 있습니다 신약에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이죠 로마에 살다가 이탈리아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고린던 거 어디로 가게 됐잖아요 그때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The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뭐 이러면서 두 개 더 그러니까 가족이 부부가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ith his wife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저 정말 아내와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서서히 그걸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사직하는 것까지 동요하고 미국에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좀 컴다운돼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화요일날부터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일자 눈썹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저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보면 와이프의 심기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태양일까 오늘은 먹구름일까 오늘은 비구름일까 태풍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눈치 보면서 제가 살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독재 치아에 속에서도 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라이프를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가고 나서 집에 오면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다 객힘 빠는 거예요 다 카페 청소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왜 와이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와이프가 절대로 이게 또 반대하거나 에이 안 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항상 이렇게 아유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그러니까 혹은 날 내가 이걸 다 진공청소에 돌리는 거예요 딸내미 다 내가 목식시키고 말이죠 정말 저는요 야 전 노예같이 생활했다니까 우리 와이프 밑에서 근데 그때 교회를 정했어요 사노제 제1침략교회라고 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지추천 목사라는 분이 있고 최영기 목사라는 분이 목장 가정교회 이런 거 하면서 한국교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미국 전역에 지금 이제 그 한인교회 뭐 하면 대부분의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그걸 개척하신 분이 바로 최영기 목사라는 분인데 이 최영기 목사하고 저하고 너무나 배경이 비슷한 거예요 이 양반이 공학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와가지고 연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세계적인 논문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로 초빙받는 거예요 카이스트 근데 이 양반이 미쳤지 카이스트 교수까지 초빙받았는데 이걸 때려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딜 들어가냐면 거기 골든게임 베프티 세미나리 학군데 거기 골든게임 세미나리 들어가요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에 이런 멍청이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분 자기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으면 등등의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모든 문짝들이 다 때려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뭐 그냥 완전히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구나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에서 강도 들어오면 뭐예요? 대부분 또 권총도 들고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납작 엎드려가지고 말이죠 각계 전투해가면서 말이죠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됐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막 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딱 하고 어떤 소리가 딱 쓰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쫙 들어보니까 그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야 와이프 형 근데 뭐가 들려져 있냐면 양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인께서 자기 집 문짝을 다 때려 부서인 거예요 다 때려 부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난 목사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망치 탁 때려치고 그리고 확 사라지더라 물론 가출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근데 저는 어떤 일까지 벌어자면 제가 열심히 지문청석을 돌렸잖아요 근데 참 집에 들어가자마자 와이프의 인상을 항상 봤어야 되는데 난 열심히 또 충성파잖아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자마자 이거 가자마자 이걸 했지 근데 갑자기 오더니 말이죠 그만두지 못해? 시끄러워 죽겠어 거기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래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생각나게 해줘 내가 사과할게 아니야 아니야 여보 무조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탁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신경이 나니까 그 진공청석의 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나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신학교 갔다가 왔더니 집안에 모든 집기들이 다 때려 부서져 있다는 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에 비하면 나는 진공청석이 때려 부서질까지는 아니라고 내가 집어던졌을 망정 나는 집안 문짝 때려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변할 수 있겠다 저 사모님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천사 같았고 아주 상냥했고 그러셨던 분인데 아니 저분도 저렇게 악랄한 모습이 있었다니 마귀 같은 모습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옷장 정리에 클라젯 문을 열고 미국에 보면 클라젯이 드르륵드르륵 하면서 거기에 선반이 있잖아요 선반 위에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바이올린 판개 그 바이올린이 이 바이올린은 어떤 기억이 있었던 바이올린이냐면 그 어머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그런 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음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도 한 9월이었나? 2학기 때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은 얼마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장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제 장모님 아주 이뻤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아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어머님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비통에 빠졌던 것이 다시 생각나면서 너무나 슬퍼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손을 잡으면서 딸의 손을 잡으면서 얘야 현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말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내 출력을 해가지고 한쪽은 마비되어 있고 이게 입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힘들게 그 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었던 거예요 그 유언은 뭐냐면 너가 내가 없으면 참 힘들텐데 내가 없으면 참 힘들텐데 난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지만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절대로 용기 잃으면 안 된다 잃으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너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절대적이었지만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한마디 해줄 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먼저란다 주님이 먼저란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란다 먼저 주님을 구하는 그런 내 딸이 되기를 바란단다 그 유언을 하시고 그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는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어머님과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유언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바이올류를 절대로 다시 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이올류만 보기만 하면 어머님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나 굶지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올류를 다 치워버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벽장 한가운데 쳐박았었던 그런 어머님의 사랑이 배어있었던 바이올륜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머님을 잊기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대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머님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 노력을 했어요 그런 모든 과거의 어머님과의 그 기억들이 다시 마음가운데 찾아오면서 그때 제 아내가 그 옷장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님의 유언이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저 바이올류를 보면서 예전에도 보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서야 어머님의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주님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미안합니다 나는 나만 줄 생각했고요 내 자식 먼저 생각했고요 내 노후 먼저 생각했고요 내 건강 먼저 생각했고요 내 하나님 내가 외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절대로 정말 그 소듬을 향해서 다시 쳐다봤던 그런 롯의 아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내가 어머님의 유언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 일에서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날과 달리는 달리 너무나 얼굴이 화창한 거예요 밤이었으면 불구하고 맑은 밝은 대날까지 그렇게 우리 아내의 얼굴이 확 하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오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늘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우리는 다 양 갖춰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주시고 어떤 떨기나 불꽃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먼저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반응의 공이 찾아왔을 때 뻥칼팔로 뻥쳐버리고 하나님 귀찮아요 왜 이러요 도대체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I'm so busy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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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갈 길 많습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좀 못살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죠 아니면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공을 던지십니다 대화의 공을 던지십니다 사랑의 공을 던지십니다 용서의 공을 던지십니다 근데 난 등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테니스 벽치기 선수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혼자서 내 등에다가 계속해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대치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공을 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던져드리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 더 커다란 대화의 공을 사랑의 공을 만들어서 다시 또 던져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작은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커다란 사랑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반응의 공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공놀이에요 대화의 공놀입니다 반응의 공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난 또 다시 하나님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 우리를 원상 회복시켰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남마다 걸을 때마다 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쉴 때마다 잠잘 때마다 잠잘 때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With God With God Like God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겠다 했을 때는 완전히 바다으로 나라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동과 말할 수 없는 평강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평강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의 돌아가신 장모님의 그 기억이 묻어있던 바이올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지각각 여러 각도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학교 갈 때 어떤 설거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제 아내가 너무나 기쁘면서 정말 노래를 불러가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설거지 그 이후부터 저는요 정말 베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비록 노예 같은 생활을 했지만 돌쇠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 와이프가 다 했습니다 보니까 와이프를 일시키는 데 있어서는 와이프를 은혜받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가운데 남편들 계시잖아요 부인 계속 바가지 긁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와이프 은혜받게 하면 돼 그러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 책을 쓰고 싶은 게 있어요 How to manage your wife 마누라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쓰고 싶어요 마누라 춤추기 하면 돼 마누라 은혜받게 하면 되더라고 하루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참 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를 확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포근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낮에 오후에 분명히 나는 아니었거든요 나는 학교 가서 일해야지 이건 남편의 품속하는 이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평강이 그냥 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냥 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굴까? 뒤를 들어봤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분의 정말 솜털보다 더 부드러운 품으로 제 아내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 이후부터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질투를 느끼게 했다고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그 당시에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정말 젊디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실리콘 밸리 갔을 때 우리를 그 교회 사람들이 사노지 제일 침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쿠정동에서 온 오렌지족이다 우리 별명이 있어요 우리 별명이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또 와이프가 또 쇼핑 중독이고 명품 아닌 명품들만 맨날 사서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가 그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입고 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쿠정동에서 온 오렌지족이다라는 소문이 그냥 파닥이 퍼졌어 솔직히 아쿠정동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삼성동에선 살아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가면 그래 당신들이 가지만 당신이 지금 딸이 지금 네 살이다 지금 킨더가든 다닌다 지금 프리스쿨 다니고 킨더가든 엘리멘털 스쿨 다니는데 초등학교 고등 유치원 다니는데 이 아이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게가? 묻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염려한들 키나 한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야 야 먼저 든 자가 나중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개첩한 인생 떨궈지 인생 광팔이 인생 오대양 육대주 인생 김양박양이 양 소주 맥주 탁주 인생 그 인생 쇼핑 광 인생 아주 사치 인생 결벽증 인생 이 인생들이 인생들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인생 변하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라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맛일까? 사실 그것보다 영어성계에 보면 더 아주 확실해 처음에 뭐부터 하면 Don't worry about your life 딱 나누고 먼저 Don't worry about your life 인생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 부연대로 설명을 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경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예 무슨 서론이 어딨는지 본론이 어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Don't worry about your life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리를 구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말씀도 안 듣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맨날 설거지만 하고 마르다 같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돈은 있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돈으로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보상심리지 보상심리 이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보상심리를 먼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셀러리맨들 아니면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는데 조금 더 잘 믿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말이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생존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바쁜 나머지 더 바쁘고 자기 몸을 더 바쁘게 굴어 그래서 회사도 아침 8시에 가면 될 걸 6시에 간다든지 오후 5시면 퇴근해도 될 거 그냥 밤 12시까지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 사무실에서 지키고 주구장창 앉아 있는다든지 술 먹는데 먹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앉아 있는다든지 또 고놀이 치는데 같이 따라가서 광해나 팔고 있다든지 또 누가 죽으면 그냥 병원실 영안실 가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또 이거 해주잖아요 그거 많이 해요 왜? 관계를 넓혀야 되니까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늘 항상 내가 주님을 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생각해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보상심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같이 보이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사실 경험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학교에서 할 때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허가 이거 받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교육부에 가서 교육 학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이 빌딩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건물만 만들어지만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관시라는 게 관시, 릴레이션십, 어떤 휴먼 네트워크 이거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는데 각 부서별로 도장을 몇 개 받아야 되냐면 서른 세 개 받아요 서른 세 개 서른 세 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알민의 땅 사고 이제 건축하기가 시작할 때 거기 우리 제자들이 다 같이 했는데요 그 열두 명 제자들이 하알민 태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알민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말 무식하다는 거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몰랐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중에 우리 제자 중에 량동희 형제라고 있는데 량동희 형제에게 건축허가를 맡겼어요 네가 이걸 맡아서 이 업무를 담당해라 그러면 이제 량동희가 아니라 량동희 량동희 형제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다음 뭐 아침마다 네가 거기 관공서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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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내내 찾아가는데 이놈이 토장을 하나도 못 받아와 저 무등력자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아이고 내가 아무리 내 제자라지만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 제자 중에 저렇게 좀 얼판한 중국말로 얼판하다는 좀 어리버리한 놈은 없는데 저게 뭐지 도대체 그런데 일주일 갔다 오더니 이 친구가 책상만에 그냥 털썩 주저앉더니 말이죠 에이 더러워 에이 개 같은 놈들 에이 죽일 놈들 막 그러면 욕을 마구 해대는 거예요 욕을 저놈이 나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하나 봤더니 관공서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욕하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머리에 뚜껑 열렸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 말이죠 이놈들이 내가 갔는데 말이죠 이거 부족하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면 말이죠 또 이거 부족하다 아니 한꺼번에 얘기해 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부족하면 그거 만들어가면 또 그거 또 해 주고 그럼 또 이제 이거 또 부족합니다 또 또 해 주면 또 또 이거 부족합니다 말이죠 어떤 때는 말이죠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 다음날 또 가면 이게 그 털이 어디 있었더라 어디 있었더라 어디 있었더라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 이놈들이 그러니까 열 안 나겠습니까 열 안 나겠습니까 열 안 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규칙 아닌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뒷돈을 찔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도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뒷돈 얼마입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불씩만 잡아도 33개 하면 3,300불이야 3,300불 3,300불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3,300불 이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야 참 고민되더구만요 학교는 지어야 되죠 이거 안 되면 자기들 직업 다 때려치고 여기에 모인 그 동역자들이거든요 얘네들 내가 직장 다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중국사람도 아니고 저 친구도 다 중국 친구들이고 너무나 참 진태양나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주자니 양심이 걸리고 돈을 안 주자니 안 될까 봐 겁나고 이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심하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의 문제 주님의 나라가 뭔지 절대 정직으로 나갔죠 각오했어요 안 돼도 좋다 안 돼도 좋다 그리고 제 동역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건축허가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의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 건축허가 못 받아주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의이다 우리는 절대 정직으로 나간다 제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자 하나님은 우리 두 눈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또 한 번 경험하자 우리가 정말 열두 명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조지 밀러 오천번 오만번 기도응답 받은 그런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열두 명이야 열명이 우리가 오만범만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오십만번이다 오십만번 앞으로 몇 년 뒤에 오십만번 기도응답 받은 최하진과 그의 동료들의 기도 비밀 뭐 이런 거 나올 거다 격려했죠 그러나서 우리의 액션 플랜 행동 원칙을 정해서 절대 우리는 술 마시지 않는다 절대 이체 가지 않는다 절대 노래방 가지 않는다 절대 뇌물 주지 않는다 뒷돈 줄러주지 않는다 절대 비정직한 방법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건축 허가를 안 받으면 안 했지 학교를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을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손에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요 그 불타오르는 그 비장한 각오들이 그냥 서려 있었습니다 그 단날부터 그 양동희 형제는 학교 사무실 우리가 임시 사무실 벤처 캐피탈 왜냐하면 학교가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내에다가 아파트 6층짜리 6층에 방 한 100평짜리 그러니까 한 25평짜리 그런 거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오피스를 차린 거예요 오피스를 벤처 오피스를 차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부터 우리 양동희 형제는 우리 벤처 오피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침 먹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관공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래서 정말 혐오감 느낄 때 저는 다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자 그럼 분명히 도장 찍어줄 거다 우리는 혐오감 작전으로 나와요 혐오감 작전으로 가서 도장도 받아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해서 그냥 청소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얼굴에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일주일 지나나 그 양동희 형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박사님, 교수님,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도장을 받았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럼 33개 다 받았어? 아니요, 한 개 한 개 이야, 때로는 순간적으로 실망도 되지만 33개 가운데 한 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32개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70번씩 다녀봤어요 70번씩 70번을 다녀도 이 관공서 관리가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해보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손수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서른 두 개 받았어요 서른 두 개, 유노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야, 얼마나 참 간장이 떨리겠습니까? 이제 하나만 되면 되는데 하나만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걸리네 이게 얼마나 애간장 타겠습니까? 어느 오후 나른한 정말 졸고 싶은 그런 때였습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량동이 형제였습니다 그 량동이 형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사악이 충천했는지 전화 내가 받자마자 여보세요? 뭐 뭐 뭐 뭐 뭐 왜이냐고? 이것도 안 하고요 교수님! 기뻐하세요! 제가 도장 맞았습니다! 서른 세 개 다 맞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막 그러면 와! 어우, 깃다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건축허거서 한 장짜리 건축허거서 이거 받아갑니다 받아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달려갑니다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아파트 6층에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제일 싼 데 6층에다가 오피스를 얻은 거지 이 친구가 1층에 달려오는데 와! 이게 벌써 이게 이야! 이 스프린터는 게 말이죠 이야! 차봉구에 이상 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천천히 근데 아파트 문을 쫙 열고 교수님! 되니까 드디어! 건축허거서 받았습니다! 푸우! 쓰러졌어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이제 긴장이 확 풀리니까요 그냥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지가 무슨 아테네 올림픽 선수입니까? 하... 이야... 이런 기쁨을 맛보시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뒷돈 찔러지가면서 허가받을 수 있죠 물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맨날 허구한 날 그러면 나 거짓말쟁이 되네 거짓말쟁이 안 그렇습니까? 허구한 날 말이죠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응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러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리를 먼저 구하니까 그 기쁨은요 이건 비교가 안 돼 돈 찔러줬으면 거기에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이 저 더러운 놈들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뭐 그러고 그놈들 한 사람 한 사람 33명 다 욕했을 거예요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에이 저 더러운 놈 에이 저 부패한 놈 에이 저 타락한 놈 에이 중국 공산당이 이래서 망하지 그러면서 돌평만 쏟아붙다가 그걸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여러분 앞에 할 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는 거는요 내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분으로 하죠 선교의 명분으로 하죠 그렇지만 뒷던지로 준 건 절대로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정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노동치는 거예요 옛말로 그냥 똥치는 겁니다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커다란 파괴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 받고 나서요 그 관공사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들을 바보 무식한 놈들 젊은 놈들이 혈기 안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지금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학교 오면 절대로 얻어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딱 서놨어요 우리는 만방교사는 다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딱 서놨어요 이거 왜 서놨지 알아요? 우리 술, 담배 제공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교육 관계자나 뭐 영부 관계자나 다 오면 아휴 이 학교에서는 얻어먹긴 다 틀렸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식당에 밥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만 먹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학교에 그 교육국장 그러니까 한국시로 하면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교육감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요 시까지 적어주고 가요 시까지 시 너 시 시 알죠? 시 시까지 적어주고 갔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그곳에서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존경받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존경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네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저요 공학박사에게 하게 했어요 화학공학 했습니다 그리고 MBA도 했어요 MBA 알죠? MBA Master in Business and Administration MBA 경영학 석사 그리고 신학공부도 했어요 솔직히 골든게이 베프티스 세미널에 최은기 목사님 제 선배예요 그분은 올 A지만 난 올 C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영학을 도입할 때 많은 경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영학을 도입을 하죠 사람들에게 셀러리 정책을 세울 때도 셀러리를 좀 좋게 주면 많이 주면 일 잘하겠지 그래서 자꾸만 이제 뭔가 베네핏을 자꾸만 주는 게 많잖아요 그건 뭐야 사람들을 거기에 현혹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저희 학교는요 초봉 절대 인근 학교보다 높지 않아요 더 낮게 높니다 그렇다고 아주 낮으면 안 되지 아주 약간 한 5% 낮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우리 학교의 분위기 보고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보고 오는 사람은 절대 오지 말라고 월급을 낮게 하는 책처럼 우리 학교에 오면 사람들이 다 이 학교는 이상한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중국의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진짜 일하고 싶어해 일하고 싶어해 월급 적게 받아도 정말 하모니 그리고 기쁨이 넘치면요 같이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말 내 식구로 대접을 하느냐 나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느냐 나의 지체로 생각을 하느냐 이것만 그들이 느끼면 완전히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도 저보고 경영도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부겠지만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잘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즈니스의 가정생활의 사회생활의 직장생활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너무 쉽게 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망각하는 거지 우리가 제가 산호제에서 있을 때 산호제에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또 공부했어요 메스터까지 했어요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박사 공부 안 하고 실리콘밸레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IT 관련들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레가 또 산호제 이쪽 저기 IT는 또 거기가 가장 알아주는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너무나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가기 시작했어요 리노 가기 시작했어요 재미있거든 가보니까 이거 땡기는 재미 또 이것도 안 해봤죠?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또 해봤잖아요 또 이 기분이 어떨까 해가지고 또 세븐세븐세븐 나오면 우리 만나기 위해 또 헌금도 할까 이 생각도 그때를 만나기 위해 몰랐지만 이 양반이 거기에 점점점 빠지면서 도박 어떤 중독증까지 가게 돼요 사업은 사업대로 잘 되고 있었죠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아침 새벽마다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로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루는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해주세요 딱 기도가 나는데 입이 한 번 딱 흘렀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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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 사업이 망하면 나도 쪽박스 차는 거 아니야 다시 주소 담아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이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아내가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인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남편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 남편은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이제 오다 딴 것들은 다 다른 회사의 경쟁 회사에게 넘어가고 그 회사에 로운 받은 거 그거 갚느라고 부랴부랴 어떻게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다 회사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오도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 남편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연락이 끊겼었는데 한 몇 달 전에 연락이 다시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신학 공부를 했어 그리고 카자흑스탄인지 키르키지스탄인지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 가고 싶다고 이 친구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만났어요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시켜주기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 그 아내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리를 원주어 구했더니 이같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확실한 보증을 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히 게런티 히 게런티 여러분들 친구들 보증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놈이 사기치면 어떡할까 이것도 저 친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보증을 섰지만 얼마나 늘 불안해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맨날 부도 내면서 맨날 그냥 부도 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확실한 보증을 서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서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워리어바 투마로우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이렇게 돼있잖아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됐지만 요즘 성경은 그래도 제대로 번역이 되어있었구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이렇게 돼있잖아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란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이나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We know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잡고 있는가 Jesus holds tomorrow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We belong to Jesus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귀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valuable 왜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We are valuable not because of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치 있는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다 We are valuable because of who you are who we are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귀해진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시되 정말 어떻게까지 만들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하면서 그 죄값을 다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뭐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백만원 자리가 아니라 1억원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요 하나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도 우리가 두려울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두려움 자체다 대공황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도 두려움 대상이 아니다 도나 피어 도나 피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도나 피어 비 스트롱 강력하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왜 두려웁니까 왜 두려웁니까 마태국은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30절인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믿음 없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울 단 한 가지 그것은 말이죠 두려움 믿음 없음 그 자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단 한 가지 믿음 없음 믿음 없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순환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순환주간이라는 게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 고통 그것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묵상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죽음을 슬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슬퍼합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그렇게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과학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래서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 역시 내 자신이 먼저 죽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말이 뭡니까 저는요 죽음과 관련돼서 이런 파워풀한 말을 생각해봤어요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용기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용기고 더 파워풀한 말이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만큼 파워풀한 말이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나의 나라 My kingdom, My righteousness 나의 의의가 있습니까? 이 고난 중앙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기한을 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내일 최후의 만찬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은 그 자아 여러분들의 의의 여러분들의 나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저도 저도 인내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 우리를 또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조용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의지 의인지 나의 나란지 하나님의 나란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주님이 전해주신 메시지를 더욱 생각하고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까지도 보증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놀라운 통성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 집을 올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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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경으로 주 얼굴 향하여 살려가리라 오직 성경으로 주 얼굴 향하여 살려가리라 빈도 아닌 끈도 아닌 오직 성경으로 주 얼굴 향하여 살려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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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예수님 저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리로 만드셨는데 그의 영광 하나는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수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과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설사한 나에게 1억원 아니 100억원 수많은 이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고귀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